여기는 남대문 회원역 5번 출구 그 앞 천사 안경점에선 쇼빈쇼 포떡집이 있습니다 안경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안경을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 누님이 원래 따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보조를 하다가 이분이 늦게 나온다든지 이럴 땐 내가 또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안경은 얼마나 하셨는데요 안경 30년 이거는 2년 옆에 보조만 해 주다가 이제 남대문 안경 호떡은 일반 호떡도 아닌 공갈빵도 아닌 버블 호떡 기름 없이 적당히 빵빵한 호떡입니다 직접 밀대로 미는 모습에 반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쭉 보시죠 띄엄띄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뭐 딱히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남대문 볼리보러 오셨다가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사드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덩달아 시력 검사도 해도 되고요 선글라스 사도 되고요 인근 유명한 잡채호떡 드셔도 됩니다 이영자가 10개 사먹었다는 그 호떡집 가셔도 되고요 선택은 프리덤 사유 그래도 안경 30년 달인의 손맛 그 섬세한 맛이 궁금하시다면 천사 안경점으로 네 고고고 가고고 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대문 안경호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